골스가 앞선 상황 시작된 후반전 이번에 휴스턴이 반격을 시도하는데요 루키 제일런 그린이 멋진 덩크를 보여줍니다 오늘 활약이 좋았던 골스 조던 3점 포를 터뜨리네요 그리고 역시 셰프 커리가 빅맨 요리를 하면서 3점을 꽂아넣습니다 계속되는 골스의 리드 하지만 휴스턴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완벽한 세깅 디펜스를 펼친 휴스턴 하지만 디그린에게 점퍼를 얻어맞죠 보란듯이 점퍼를 날려버리는 드레이먼드 그린 휴스턴의 갈매기 크리스천 우드가 돌파를 시도하면서 엔드원까지 얻어냅니다 정말 긴 리치를 잘 활용하는 것 같네요 계속되는 휴스턴의 공격 골밑에서 공을 잡은 우드가 덩크로 마무리합니다 베이스 라인을 파고든 비엘리차의 패스 그리고 게리 페이킨 주니어의 마무리 비엘리차는 슛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오 패스를 권해받은 게페쥬 스테픈 커리어의 3점까지 터지고 점투차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엘리차 코너에서 3점까지 성공시키죠 이번엔 다시 스테픈 커리 우드를 농락하며 골밑에서 레이옵을 유유히 성공시키고 비엘리차가 다시 한번 외곽에서 3점 볼을 터뜨리며 골수의 약속의 3쿼터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